결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나막신을 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날이면, 아이고, 오늘 나막신을 파는 둘째 아들 공치는 날인데, 날이 맑으면, 아, 오늘 큰 아들, 우산 파는 큰 아들, 오늘 장사 하나도 못하겠네? 돈 못 벌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옆집 제일 온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 오는 날은 우산 파는 큰 아들 생각만 하세요? 비 오면 큰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파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날이 맑으면 둘째 아들, 나막신 파는 아들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는 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 이후로 이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 부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 정반대의 시각으로 말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숙이 13장에 보면요. 넘버스 챕터 13 여기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꼽아서 열두 명의 정탕꾼을 가난한 땅을 탐지하게 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두 명의 정탕꾼들은 각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급적도 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가서 그 땅을 탐지하는 미션을 받고 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서관은 얼마나 큰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꼼꼼히 기록해서 이제 와서 보고해라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이제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 있습니다. 이제 40일 뒤에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짝대기를 딱 이렇게 어깨에 뭘 메고 왔지요?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땄는데 이 포도송이 얼마 이렇게 컸어요?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정탐한 가난한 땅이 정말로 즙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열두 명의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청중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열 명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와 병력으로는 도저히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You know what? With our might, military power, with our ability, it's not possible to conquer the land.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No, that's not the best place to live. 우리 포기합시다. Let's give up. 근데 다른 두 명이 보고합니다. But other two spies, they made the report. 그 말은 사실입니다. That's what they're saying is right.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But still we can do it.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에 나아갑시다. Let's go and conquer the land.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We can have victory. 전혀 열 명과 두 명이 다른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 10 spies and other two spies, 자 여러분 이 열두 명의 정탐군은 똑같은 땅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보고와 나중에 한 두 명의 보고는 전혀 다른 보고였습니다. However, 10 spies and two spies, their report was totally different. 우리 민숙이 13장 31절에서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Let's go to Bukkot Numbers chapter 13. 민숙이 13장 31절 33절. Verse 31 and 32.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여러분이 악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악평하여 가로대. 우리가 두으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내필이 부순 아랍 자손 대장구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특이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But the man who had gone out with him said we can't attack those people. They are stronger than we are. And they spread among Israel like bad reports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All the people we saw, they are of great size. We saw the Nephilim. They are the descendants of Anna come from Nephilim.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여러분 이들이 왜 악평이 했을까요? Why did they make bad reports? 그 이유가 민숙이 14장 11절에 나옵니다. We can find the reason from Numbers chapter 14 verse 11.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느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처럼 안식일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10개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how long will they refuse to believe in me?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이들은 dear church members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they are the believers of God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들이 부딪히자고 과거에 그들을 능력있게 도우셨던 그 힘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선옥들을 보았을 때 아 우리 할 수 없어 포기하자 낙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계산해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난한 땅을 전복할 수 없어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계산 속에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없는 상황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한순간 위기가 닥쳐올 때 힘든 일이 나타날 때 믿음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상황과 그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말 나약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반대로 두 사람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었을까요? 민석이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누네 아들 요소와 여분네 아들 갈레비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의 아름다운 땅이다.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요하를 그려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뭐라고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 And do not be afraid of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Their protection is gone.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10 people said, no, we can't. And the whole Israelite, thousands of people, they believed a tense party. And they tried to elect a new general to go back to Egypt. But only two people. Joshiankar says, we can do it. How could you say this bravely? God. God, they believed. God, they believed. Because they have faith to God. Yeah, because they were certain that they could win victory. So, what is faith? The sinag is a word. The sinag in Chinese character is believing and looking over. 그리스어로 인간이라는 단어를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 뜻입니다. 동물은 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동물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누가 있지요? 그 하나님을 우르르 본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열 명의 정탐군들은 자기들 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놓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군들은 자기들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을 더하게 한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을 때는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을 더하게 해서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이 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시고 현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십자가, 십자가를 더하기죠.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기 위해서 온다 그 뜻입니다. 그리 했을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부산에 있는 서면 학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대학교 4학년 한 학생이 와서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침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건물에 수위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민경문이라는 사람인데 민경문 이 미스터민은 그 집안이 장난이었습니다. 이에 학원에 영어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진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3개월을 다니고 그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되면 아버지 저 회사 잘 갔다 오겠습니다 말하고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에 학원으로 받을 때까지까지 교회 뒤에 자무실이 있거든요. 청년관 자무실을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선 성경을 읽고 각실의 대신인 예언이시를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전 클래스를 하루에 몇 개씩 들어가서 듣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퇴근할 시간 쯤 되면 집에 가서 회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 달 뒤에 들키고 말았어요. 월급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교회 청년 에이와이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문이라는 신문은 다 가지고 와서 봅니다. 주 5일째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주 5일째 시험은 영어 공부하고 국사를 보았는데 1차 필답 시험은 언제나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2차 시험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2차 시험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말이 아주 어두울했어요. 그리고 그 때에 있는 기사들하고 영어 공부하고 있는 회사는 면접을 하면 1차 면접을 하면 그냥 말문이 막혀서 말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제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35번째 지원서를 냈는데 35번째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사야 뭐라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옷에 있는 제 옷에 있는지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 5일째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35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에 있는 기사들이 그 회사에서 5일에 직업을 취하고 5일에 직업을 취하고 하지만 그는 35번째 성공했죠. 그냥 토요일 안 되었지만 토요일 안 되었으면 주 6일째 회사에 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자 목사님, 멋진 주 5일째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 어플라이드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카이 학생들, 서울대, 고대, 연세대, 졸업생들입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 들어가는 연구소입니다. 그것이 대전으로 옮겨왔는데 지금 카이스트가 된 겁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산에 있는 부산의 부산대학 졸업생도 아니고 동아대학 졸업생도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도 중 이하의 대학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멋진 회사에 지원서를 했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털큼내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교회 모든 청년들을 다 불러 모으고 2시간 동안 신나 기도회 그 청년만을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역시 필답고사는 학계입니다. 이제 2차가 남았습니다. 면접입니다. 이야 인터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인터뷰할 때 그 면접가들이 눈을 어둡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스터 민이 대답을 할 때 정말 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터뷰를 마치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5시. 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5시. 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학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학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하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기 직전입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를 타기 직전에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대로 살려가던 이 청년을 하나님이 36분씩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기쁘느냐.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 생애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어둡고 어려울 것 같지만 믿음으로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년 전반에도 우리 S.A.36 외국어학은 대한민국에서 전랑하는 영어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년 전만 해도 S.A.36는 한국에서 가장 최대한 인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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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loves 학생들의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매 학기 마다 학생들이 줄어들었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전 둔산 학원도 교실에 3분의 1이 비어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앞을 봐도 꽉 막혀있고, 앞을 봐도 꽉 막혀있고, 제 두쪽도 꽉 막혀있고,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고,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랩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두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둔산 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원의 교회는, 학원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원의 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이 잘 되고, 학생들이 몰려오면,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영혼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세 번도 아니고, 두 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학원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을 마치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주와 승지자 영문 55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트리옥의 553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을 지적시키고, 당신을 제의 지도자여 힘의 본원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시므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부주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시므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므로 Let's read in English together. Ready? Start! The Lord can work most effectively through those who are most sensible of their own insufficiency, and who will rely upon Him as their leader and source of strength. He will make them strong by uniting their weakness to His mind, and wise by connecting their ignorance with His wisdom.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Please look carefully. This is how God works. 자, 한글로 되어 있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Please look at the third line of Korea. 주께서는 그들의 어디에,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시므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계랍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다가 하나님의 강함을 계랍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마저, 그들의 무지에, 우리의 무지에,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계랍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한 업적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God works this way so that man should be proud, arrogant. 여러분, 민경문 청년,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You know, Mr. Moon, he didn't have really talent. 정말로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볼 때 좀 뭔가 잎으로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But just looking at the human view, like he was like 2% lacking.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믿음만큼은 이 갈래처럼 아주 강하였습니다. But his faith alone, just like Caleb, was so strong. 그래서 하나님이 36번째, 가장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That's why I started six times try. He gave him the best job.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다. Please trust the Lord. 민숙이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Numbers chapter 14 verse 24. 자,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에 나옵니다. 민숙이 14장 24절. 예,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며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순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I will bring him into a land he went to and his descendants will inherit it. 갈렙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갈렙은 마음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He followed God wholeheartedly. 이것이 갈렙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That's a secret of his success.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So he's a person who decided to have a new life. 오늘 제 제목처럼 갈렙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Just like the title of my sermon today, he decided to have a new life.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틈방울이 속에서,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But he was living with like unfaithful people, but his heart was different. 모두가,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with us. 그들은 우리의 발이에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림 성도는 제림 성도는 제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림 성도는 이 세상에다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림 성도들의 시선은 늘 이 땅에 다시 오시려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림 성도들의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삶은 인생 제 1막이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삶은 인생 제 1막이다. 이제 머지않아 인생 제 2막이 열릴 것이다. 그 인생 제 2막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 인생 제 2막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제림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드벤티스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드벤티스의 어드벤티스는 수입의 10분지 1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 마이 포켓 하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토요일을 지키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림 성도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림 성도는 외제차라든지 명품 가망이라든지 화려한 장신구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림 성도는 외제차라든지 명품 가망이라든지 이 세상 역사를 끝내야 할 삶이 제림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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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림 성도는 100%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켈릅은 하나님을 100% 반만 하나님을 믿고 반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레비에게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갈레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전명하기 하여 하나님은 갈레비의 삶에 나타나서 행동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중학교 시절에 숙제해 놓은 것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강남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은 집세가 너무 비싸서 제가 위생병원 옆에 휘경동에 집을 얻고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은 너무 비싸여 그래서 휘경 제 딸은 삼육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한국 삼육 중학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원 일로 몹시 바꿨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숙제를 해 놓은 것을 집에 두고 왔는데 꼭 가져와야 해. 아빠 내가 집에 두고 꼭 가져와야 해. 아빠 너무 바쁜데 꼭 가겠다. 죄송합니다. 안돼. 꼭 가져와야 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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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 해. 안 돼. 아빠 나는 아빠가 가져와야 해. 믿어요. 아니. 아빠 믿어요. 그 한마리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강남에서 차를 물고 집에까지 한 40분, 50분 가가지고 숙제를 찾아서 다시 한 30분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갔다 갔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믿었네요. 도와줍니다. 하지만 20분 권ähr을 떠나서 학교까지 왔고 학교까지 가고 학교까지 가고 학교까지 가고, 예,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믿어요.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긁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정복의 역사입니다. 불신앙의 열명은 아무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가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면 갈렙과 여수와는 모두 가난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슈아와 켈렙은 모두 가난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모자나 하늘 가난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주 곧 우리는 하늘 가난은 정말로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마음이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셔야 합니다. 그리할때 우리는 하늘 가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위에 대한 목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